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10부포작을 해볼건데요 어 5개를 미리 사왔습니다 주말에 사면 좀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샀구요 얼마주고 샀냐 아 아 이건 오늘 올린거 팔린거고 아 아 이거 루타비스 1년 뒤를 계약하는거구요 한 3억 비싸면 한 3억 후반까지 해서 이렇게 샀구요 아마 판매되는 예상가격은 한 10억정도에서 그 사이일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겠쥬? 오케이 일단은 두개 있는거부터 강화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쉽지 않은데요 어 해보겠습니다 아 소리좀 올릴까 아 순재집 알레비즈 아 아 오프팅음 되는구나 음 그렇지요 아 오프레이드를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돌려봅시다 오케이 망치를 좀 사놓을게 이노하 이노센트 주문해온 적이 얼마에요 1600원? 아 주운으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쓰읍 쓰읍 어어 이노센트 비싼데요? 원래 700만원 이었는데 자 일단은 주운을 미리 공급해놓겠습니다 쉽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것이기 때문에 아 아 저거 누가 사가는거에요 아 아 개빠르네 아 아 다시 검색해 쉽지 않나 25억 안에만 들어갔음 좋겠어요 어휴 너무 빠르네 미리 사놓자 생각보기에는 다 사야 돼가지고 괜히 또 1800원 1900원 올라갈때보다 지금 사는게 낫죠 잠깐만요 기타 아이템 아닙니까 여기도 검색하자 아니 왜 여기로 나와 여기로 쳐지는건가 아니 아 구메슬롯이 부족하다고 아 마이 미스테이크 아 아 앱솔 무기도 받았다 아 섞였네 흐흐흐흐흐흐 아 다 바퀴 눌러서 섞였다 그냥 하자 잘 되겠지요 아 아 삑삑소리 진짜 아 삑삑소리 진짜 아 아 아 아 아 뭘 사질 못하겠네 와 안되겠다 2페이지도 넘어가 아 구매설로 지각쳤다고 아 미안합니다 아 자리가 없네요 이제 황금망치도 미리 좀 사놓고 아 100불은 좀 비싸네 아니 망치는 또 왜이렇게 비싸냐 오케오케 됐쓰 몇개입니까? 세워주세요 1 2 3 4 5 6 1 2 3 4 5 6 7 8 4 5 6 7 8 4 9 36 1 2 3 4 5 6 7 8 4 4 8에 32 32,000 아 대강 그렇다 칩시다 안되겠다 계단 불가능하겠다 이미 넘어갔다 섞여가지고 어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은 순백하구요 아 안됐네요 인호합시다 자 인호하 아 은호하 에흐흥 40% 인데요 그지요 그녀정면은 뭐 사람 나름이죠 와 이거 100% 가야겠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100% 안가거든요 이왕 가야 되겠다 두 개만 사놓을까 웬만하면 100% 안가는데 어 뽑은 것도 있고요 산 것도 있고요 괜히 했어 50% 할까 그랬어 생돈 난리인 느낌이야 이럴 때가 다섯 개쌈한 것 같아요 다섯 개쌈한 것 같아요 다섯 개쌈한 것 같아요 고통인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마다 아 그래도 금액 좀 생각하면서 해보고 싶은데 아 앱솔 얼마를 빼야될지 봐야겠다 슈브포 한적이요? 많이들때도 많이들고 적게들때도 적게들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게 뭔지 압니까? 스트레스 장난아니에요 이거 할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아 또 달려야되네 2장 남았지요? 3장 남았지도 못하고 검정 남았지요? 1장 남았고 2장 남았지요? 2장 남았고 3장 남았고 아 어서오세요 아 이거 그걸로 보면 되겠다 카기요 이거 있잖아 주언 얼마나 썼는지 보면 알 것 같다 얼마나 이도 보냐고 얼마만의 작이 되느냐에 따라서 알았겠죠 가격은 경매장 가봐야지 뭐 비교해 봐야지 이게 2000개 되니까는 하나에 1700원 이니까 340정도 쓰는거고 흠흠 잘 되면은 많이 버는거고 안되면 많이 잃는거고 FF억 F Shimon B B 손재주 말래비 말래비니까라고 하는거죠 하ㅋ 말랩 아니겠어lim 안했지 f E E E E E E E 스읍 어어 조심해야 돼요 힘작하면은 마음 찢어집니다 어어 아깝다 어어 어어 이놈의 한짝 아뇨 산것도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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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마 화내지마. 주먹 얼마나 비어져 있으려나. 아, 충격 먹을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5, 6, 7, 8. 8,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아 아 저 슈즈가 팔렸군요 아 1650원 아주 저렴하네 아니 삐빅 좀 쌀 때 미리 사놔쳐요 쌀 때 미리 사놔쳐요 아 하나 두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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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도 제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네 아 아 나름 1700원 전에 많이 사놨는데 일단 보려 아 아 하 아 아 컴백 아 아 아, 왜 아까랑 똑같이 가? 아, 잘 가다가 똑같네? 어, 참, 아, 아크인원 어떡하냐? 아, 아까워 죽겠네 아크인원으로 어떡하냐? 5천 개면 얼마예요? 6천 사무실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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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성공 소리는 좋은데 실패 소리가 너무 좀 그래. 너무 실패한 것 같아. 아니에요. 300이 더 쌀 수도 있어. 가격을 안 먹어가지고... 응, 이게 치만라. 정렬. 배들... 덥, 다른들... 하지 않네. 두 개만 됐으면 좋겠다 설마 아 역시 아 두 개만 됐네 진짜로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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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2020년에 허허 또 한 장이 시작됐다 아.. 한 장이 문제야 한 장이 5회 15부완전 해가지고 뭐니지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플러스 몇에서 받은게 아니라 대강 보니까 10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되거든요 옵션에 따라 가격 다르겠지만 얼마만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거죠 왜 아까랑 똑같이 마지막이 안되냐 잠 okay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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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1,000만 4억 1,300에 망치하는 350인가? 4.2억이라고 치자 이것도. 4.2억. 한 10억 정도, 10억 2천 정도 들었네. 두 개 강하던데. 또 주운을 사봐. 또 주운을 사봐. 아, 아, 이제 말. 1,700원대 들어갔다. 자, 이렇게 하고요. 핀처케인 가격 하나 볼까요? 핀처케인. 자, 저희가 생각한 가격은 아마 10억 정도에서 12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어, 그렇죠. 그렇죠. 8억 5천. 9억. 어, 와. 쓰읍. 팔리기만 하면 되겠네. 아, 저는 60짜리 안 씁니다. 저 79짜리 주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9짜리 주업이거든요. 아. 아, 얘랑 싸워야 되겠네. 얘는, 아, 이거 아니지. 하나는 뭐더라? 럭 25고. 럭 20짜리네. 어, 얘랑 싸워야겠네요. 그럼 똑같은 가격에 12억 올려놔야 되겠다. 흐흫. 얘는 12억. 25짜리 주업. 지금. 12억. 아, 비슷한 것 같은데? 12억. 얘는. 11억. 8천. 아니야, 똑같이 그냥. 똑같이 해서, 저거 먼저 팔리겠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조금씩 낮춘다고 해도. 많이 남는 장사네. 자, 얼마나 주고 샀다고요. 자, 보십시오. 계산해 줄게요. 자, 10억 5천 정도 썼고요. 10.5 정도 썼고. 그리고 7억, 8억, 5천이라고 치죠. 19억 정도 썼다고 치면은. 12억에 팔린다고 치면은. 이제 5억이 남는데. 그럼 12억에도 수수료가. 3% 빠지지요. 12억에 3% 얼마입니까? 대강 1억 빠진다고 치면은. 저 가격에 팔리면은. 4억 정도 이득 볼 수 있겠네요. 이야. 좋지요. 근데 팔리는 가격입니다. 요렇게. 1차 마무리 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아,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자 하나 먹고 이어가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